오늘 풀어볼 문제는요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A0 2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수학2 내용인데 킬러 문항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얘네가 최고창 개수가 둘 다 1이고 3차 함수구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면 그 3차 함수의 개수는 3차 함수 GX는 일단은 1을 근으로 갖고 있구나 X는 1이 근이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보세요 여기는 N에 따라서 지금 계속 상황이 달라지겠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따라서 상황이 4가지로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는 3차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4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N이 1일 때는 어떤지 N이 2일 때는 어떤지 3일 때 어떤지 4일 때 어떤지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대입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시는 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첫 번째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빨리 쓸게요 GX분에 FX 써주시고 1 넣으시면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봐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에 이렇게 FX 써주시고 이 값도 0네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N이 3일 때 4일 때까지도 다 써주시면 3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FX 여기다가 3 한번 넣어 주시면 2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4를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4를 넣어 주시면 GX분에 FX 이거는 3 곱하기 2가 돼서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이게 X가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잖아 근데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G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에는 X 마이너스를 얘가 인수로 반드시 덜어 있겠죠 최고차항에서는 1인 거고 그럼 뒤에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우리는 몰라 현재 모르는 상황인데 수렴을 하려면 어쨌든 얘도 0으로 가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0으로 가는 포인트가 없으면 무한대로 가겠죠 양해문이든 발산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0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0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FX가 계속 X 마이너스를 한 개든 두 개든 더 있다는 거죠 여기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간 거지 근데 만약에 GX도 그러면 X 마이너스를 한 개 더 있으면 어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면 어쩔 건데 그러면 또 약분 되겠죠 그러면 FX가 여기 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일단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때까지는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고 아직 검은색으로 쓰는 거는 확정이 된 건 아니야 여기까지가 N이 1일 때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최소한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우리끼리 했잖아 그리고 2를 넣어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럼 1을 넣어서 0으로 가려면 극한값이 얘도 X 마이너스 1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GX가 X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는 건 말이 안 돼 얘가 두 개라는 것은 얘는 세 개인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알려주는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 버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GX 값 두 개를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놓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다른 식으로 함수를 잡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둘 다 일단 미지수가 두 개죠 근데 나는 밑에 것처럼 함수를 설정하는 거를 추천해 왜냐하면 계산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요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3이 들어갔지 3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3 한번 넣어봐 그러면 3 마이너스 A, 3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면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9 마이너스 계속 3A 마이너스 3B 플러스 AB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좀 많아져요 항들이 그러니까 좀 구구절절하게 펼쳐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난 좀 비추할게 이렇게 놀 때가 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들 줄이는 게 좀 더 우리한테는 좋은 테크닉입니다 여기 옆으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FX는 고정이야 이제 FX의 경우에는 여기서 고정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 써주고 얘 제곱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는 0으로 가는 요소가 없으니까 3을 대입해볼게요 2는 4에다가 1 곱하니까 2값은 4네 그 다음에 4를 넣어보시면 4 넣으시면 3에다 제곱하니까 9지 그럼 9 곱하기 2니까 18 이렇게 그래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 3으로 갔을 때 이 G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즉 여기서 G3이 어때야 되는 거죠 G3은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G4는 G4는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이 1, 2, 3, 4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아 그냥 나는 못 풀어 이렇게 해서 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그냥 부지런히 빨리빨리 경우를 4개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GX를 밑에 것처럼 설정을 해놨으니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일단 3으로 3 넣어요 G3이 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3 넣으세요 그럼 2 곱하기 9 더하기 3A 플러스 B 이 값이 일단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결론 3A 플러스 B는 뭐지? 이렇게 약분이 되면 1이죠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G4가 3이라고 했으니까 4 넣으시면 3 곱하기 16 더하기 4A 플러스 B가 3인 거죠 3, 3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 4A 플러스 B는 여기 이제 1인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네 그럼 계산할게요 밑에서 위에씩 빼요 A는 마이너스 7인 거고 B값은 여기다 넣어보네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1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1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B는 13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X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X 마이너스 1이 근인 거고 얘는 X의 제곱 A는 마이너스 7X B는 13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G5 이 값을 구하려고 X에다 5를 대입을 해보시면 4 곱하기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13 이렇게 되면서 이게 3이죠? 4, 3, 12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1, 2, 3, 4가 나오면 넣고 빨리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라 뭐 부정형인지 아니면은 딱 답이 나오는지 극한이 딱딱딱딱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다